자 오케이 자 이번 레이스는 미차가 만든 힐 클라임 트레인 하드 뒤에 하드가 붙었네 등급은 52% 디스 레이스 컨시스트 투 파츠 인 위치 더 퍼스트 파트 인 마운트 칠리아드 를 두개 파트로 나뉘는데 처음 이제 마운트 칠리아드 상 올라가는 거고 세컨트 하드 파트 있어 파이프 파이프 올라가는 겁니다 두번째 파트가 이건 이제 어 그냥 등산 등산 하드코어 레이스라고 이름을 정하면 되겠다 미쿠가 알겠지 하드코어 더블 등산 하드코어 레이스런 하드코어가 두번들어갔구나 하드코어 더블 레이스 하드코어 더블 레이스 하드코어 더블 등산 레이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레츠기릿 인싸잔트 방폭이네 그럼 인싸잔트라는 줄 알지 인싸 인싸 말하는겨 너 오토 임마 오토바이 돼지 찬스 산처스 오토바이 다 쳐버려 예? 오칠걸 빨라서 깨빨라 깨빨라 오토바이 개좋아 오토바이 개좋아 산처스 개좋아 다 꺼져 야 밀지마 야 뒤에서 엉덩이 밀지마 야 내 찬박이 두르고 많이 난다 아 뭐라 이거 거꾸로 쳐가 신문이요 아 뭐야 누가 나 쏘는데 신문이요 에? 신문 안받아요 구독하네요 감사합니다 지인분 죄송해요 안녕히 가세요 신문이요 방폭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모장씨 앞으로 가라세요 아 제발 신문이요 1등은 이런거 할수있어도 참 좋아 1등이니까 하는거다 야 앞에 사모장있어 어차피 아 친절하네 레이스가 표지판으로 다 나와있어 길이 어 타로가 다 밀어줬어 어? 정답입니다 어 왠지 절로가면 터질거 같더라 에? 뭐야 이것들은 아니 왜 여기와있냐 아니 신문 신문 자 마운트 칠리아스탄 다 올라왔고 되게 빨리 올라왔다 아 감사합니다 개빵사실 아 아 아 이거 그거구나 파이프 등산 뭔줄 알았다 요건 또 산체스가 좋지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한 5명 구독했네 아니 차가 뒤로가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오어 이달 독보적이겠는데 이건 그렇담 앟 잘못 왔다, 잘못 왔다 이건가?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이건 맛나? 맞네 아니 이게 설마 설마 벽타~~~~ 벽타기 인가요? 선체 ΣT라고 벽탈 수 있나요? 벽타 나요? 어? 어?! 예!!! 망했다 차 좀 빌려 주실 분 와 저는 근접질에 깐 사람한테 안 빌려줘요 아 요감입니다 형들 형들 요감입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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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롱 조졌다 알베드 또 똥싸 맨날 몸만 하면 똥싸 그만해 세상에서 알베드가 제일 시끄러워 동대체 번호 중요한...잠깐만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 굳이 왼쪽으로 갈 필요 없는 거 아닐까? 길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나 왜 안되지 이 LDEM 이제 마 verg ot 무슨 소리야 아 나 사람 올려주고 나이가 못 올라와 근데 안될거 같다 이게 안되네 나 다른사람은 도와주면 진짜 잘하는데 나는 왜 안될까 야야야 하나만 빌려줘라 누구가 아니 성우장 개망했다 이거 고맙다 야 내려오지마 무슨일이야 여기 어떤일이 어떤일이 이런거 아 좋아 봐봐 이렇게 되잖아 봐봐 야 재팅차 혼수충들 다 나와봐 뭐? 뭐라고? 야 봤지 봤지? 그치? 내 말 맞지? 니네가 이거 잘하겠냐 내가 잘하겠냐 그치? 형 나 오토바이로 찍었어 말뚝쿤 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대단하네 아 알았어 야 붕도받았다 야 방년 죽겠다 아 알laf 아 이건 못 올라가는거다 이건 우린 여기까진가 봐 이거 어떻게 내려가 이런걸 말도 안돼 아 이거 마약기면 좋게 마약기 이거 뭐 거의 뭐고싶던데 빌려줘 빌릴게요 못올라간다고? 올라갈수있어 와 그냥 바닥에 붙어서 가네 올라갔다 어디? 배달어디요? 힘이 달려 형 그냥 저희끼리 여기서 중력가속도나 아아 이거 배달이여 빨리 오? 아하하하 으어어어어 이거 되게 빠른데 으아 아 여기 안돼 이걸로 아 난 됐다 이거는 이거 무조건 신문구독할 각이다 어? 아 뭔지 알거같아 한바퀴 돌아지 내가 도와줄게 아 여기 등산이야 아 이거등산 진짜 짱나는데 미안 내가 더 망쳐놨구나 언제 쟤네의 우애가 이렇게 깊었냐 아하하하 오해 형 오제 하잖아 와 근데 산체스 접 접착력이라 해야 되나? 뭐하러지? 접지력 되게 좋다 그냥 달라붙네 그냥 바퀴가 어 이거 되게 세다 산체스 망했다 우기형 밀어줘 저 새끼 바래서 차크를 하다보나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기형 밀어줘 이거 폭탄을 터쳐야된다 이거 아 이거 그렇게 하는거구나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나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미친 나 어떻게 올라간거야 개빡치게 해야지 딱 찍기 직전에 여기다가 깔아버리면 분명 누군가는 찍기 직전에 죽겠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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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봤어 오토매틱 레이스 안되는 이유가 있어 왜? 엇보? 망했다 엇보 이제 터진다 이제 엇보 터지나 이거 절대 안될거 같은데 오토바이를 이거 오토바이를 절대 안될거 같은데 야 진짜 이거 걸어서 올라갈 줄 몰라 아 큰일났다 이거 아 이거 아 잠깐만 굳이 근데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거 아냐 아 아 아 아 아 빠생 아 아 산 넘어 산이다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오토바이를 어떻게 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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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거 오토바이를 어떻게 하지 아 아 어 어 차 내려온다 차 내려온다 형 이거 타요 아 안되겠다 걸어가자 타로야 틱 오케오케오케 오케 좋았어 어 좋았어 헌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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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 아 아 아 여기서 왈도쿤이 무사히 1등합니다 예에이 제발 아 오오 얼마나 슬펐던가 누군가의 치레에 밟아 어 왈도쿤 개잘한다는데 어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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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알았다 좀 알았다 아 좀만 힘을 좀 더 힘을 내 오케이 아 얘는 그냥 아 아 아 아 저쪽이 다가는데 저쪽이 됐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싸져도 안팔어요 아 아 아 아 간다 이게 이게 뭐랄까 포인트 지점이 있어 거기에 형이 잘 찾아야돼 와 이거 올라가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오오오오오오 proactive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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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ingOL 왜 저래 빨리 와라 애들아 난 뭔치타려고 뻔하지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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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돈의이익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은 어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왜계인이야 선불이당당 숭당당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마지막을 깔아도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와아 나의 막을 깔아도 근접을 해주는 상태 권선은 진단이네요 권선은 진단 끝까지 못돌아요 오빠 개싸였겠다 아 근데 그거 알벨두가 밟을게 아니라 고래형이 밟을건데 아니 근데 고래형은 나한테 깔려죽어 어디로 가는거야 이거 아니 나한테 지금 뭐 등수 그런거 상관없어 그게 중요하나 사람교롭히는게 더 중요하지 빨리와 가방이 없어 먼저가 가방이 없어 나 들어가 메모든 여기서 끝이야 나 들어가 가버렷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가능하나? 이론상 지금 만들어놓은건데 왜 안되니 아 끊겨있구나 어? 레이스에서는 이게 안되는거같은데? 설마 아아하 던져 던져 얼마나걸리겠냐? 밥먹고올까? 나는 거의 불가능해 형 그냥 들어가그냥 미완료도 뭐 하루이탈하나 아 지테일을 자주하는것도 아닌데 와 저펄이 뭔데 3일인가 4일만에 지테일 꼈는데 나도 4일만에 형 안될까 그냥 들어가는게 나일거같애 아 무슨소리야 포기하지마 아 야 근데 너무했다 알벨도하고 왈도쿤하고 사모장 너무했다 어떻게 애들아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냥 돌아갈라 아 아까 애들이 아까 애들이 미완료 그런거얘기할때 나는 그럼 난 끝까지 기다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야 아니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럴수있냐 야 이게 무슨 가족이야 야 이게 정시야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 끝까지 기여줄테니까 야 포기하지마 와 타로 또 맞았어 얘들아 형이 간다 내가 돌아간다 아 리얼이 형이 근데 리얼이 안들어간 이유를 봐봐 우리를 죽일라고 안들어간거라고 아니 그거는 이제 혼자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런거지 아니 고직 그런사람 필요없어 우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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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다 야 같이가 같이가 내가 손잡아줄게 아니 죽여 바로 옆에 오케오케 점퍼라 오케 화이팅 내가 밀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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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있지 뒤로가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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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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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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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아 뒤져라 넌 안되겠다 야 빨리와 빨리와 저차로 여기 힘들거든 그니까 개 힘든데 진짜로 여기 그냥 어 저펄아 저펄아 꼬고 저펄이 꼬고 저펄이 꼬고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저펄이 몸무게에 못이겨 사망 저펄이 울겠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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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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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컴온 컴온 그냥 받아버리네 이거 받고싶었어 와 나는 같이 손잡고 갈라고 손잡고 갈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왜그랬어요 말해봐요 야 내가 다시 간다 화이팅 화이팅 얘들아 할 수 있다 우리 다 들어가자 미알루 하지말자 야 저 지금 들어간 저 저 친일파 3명 빼고 다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저펄이 가자 오케이 저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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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펄이 제일 나뻐 저펄이 제일 나뻐 저펄아 또 온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펄아 믿지 마라 저펄아 믿지 마라 가자 가자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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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간다 간다 저펄아 내가 밀어줄게 밀어줄게 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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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악마다 저정도면 진짜 리얼이 안가 그렇지 올라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너 빨리 안가면 뒤에서 내가 컴팩트 그레이드 런처 쏠거야 이거 맞기싫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달려 저봐라 한방 더 내가 갈게 화이팅 얘들아 형이 지금 가고있어 좀만 기다려 형 살려줘 그냥 그리받죠 재훈이 금방가 금방가 우가 나한테 왜그랬어요 나한테 왜그랬어요 어 rick 어 딥 딥 딥 아냠노노노노chn 왜그미래 같이가야지 아아아 오오오 functioning 왜그레 왜그레 같이가 딜아 따라여 вс 따라 적어 얼마 simplement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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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교재 매우 어어 형 헬기 타고 가지 그냥 헬기 있어 낙하산 있네 박넴 나갔어 아 죽였어 아 나 오늘 박성두 죽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다 죽인다 어 우경차 우경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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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라 빨리 와라 너네 미완료 시키기 싫어 빨리 와라 뭐야 이거 저파리 다왔어? 저파리 다왔어 저파리 어디있는지 보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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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왔어 안왔어 저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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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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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사도 안돼 오오 잘한다 와 저파리 개잘하네 오오오오 와 저파리 와 저파랑 같이가 형 기다려줘 나 기다려줘 같이 가자 나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 다왔어 다왔어 너 내가 왜 기다려라는데 안 기다려줘 어? 왜 안 기다려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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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 완전 애나벨 아니냐 애나벨 저파리 피해 쿵 오우 후우 도브로 피해 어억 와 여측샷 와 나 안 맞추려고 했는데 저기 어억 운가 어디있어 운가 거기있다 운가 조페라 니가 스나이퍼에요 조페라 니가 스나이파하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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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surpr acred Sex 난 다시 살아나 잠깐만 잠깐만 맞아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그냥 가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그냥 가 아니 건들지마 어어어 치러가는거야 설마?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뻐라 저뻐라 왜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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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기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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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니가 거기 찍고 우기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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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어라 찍어라 해 요정도는 찍어줘야지 아니 시바 허브랜드 뭐 걸린다니까 아니 그럼 형 왼쪽으로 가봐 내가 오토바이 빌려줄게 오토바이가 훨씬 쉬워 야 선착순 한명 우기 타라 우기 타라 저펄 타라 저펄 타라 저펄 내가 많이 괴롭혔으니까 근데 이거는 브레이크 잘 أو 오 올라가봐 架지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그냥 쭉 올라가 오케이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쭉강쭉 올라가 진짜 빌려줄게 진짜 빌려줄게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언제 끝날래 빨리 빨리 타라 이거 저펄이 타고 우기 타라 나 리스폰할게 야 우가 이거 타 이거 자자자 안돼 어 뭐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들어가면 안되니까 저펄이 와야되 저펄이는 와야되 작업 좀.. 작업 좀 쉬고 저펄이 이렇게 오는거 evac워 잖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들어갈래! 쫄짝만 더! 드디어 끝났다! 와 드디어 끝났다! 우리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하나? 얘네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 둘은 뭐하는 거야? 이 둘은 뭐하는 거야? 아니 안 돼! 아 그렇지 그대로 올라가요 쭉 올라가 쭉 쭉 쭉 아 진짜 끝까지 기다렸는데 끝까지 와 진짜 와 너무했다 너무했다 37분 거의 로켓단 어 나 랭킹 상승했다 내가 랭킹 상승했다 어 축하해 축하해 원래 박사형이 랭킹 상승했어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오래걸릴 줄은 난 진짜 상상도 못했다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